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처먹다리 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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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랑 막 재밌게 놀고 막 잡고 막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당연히 할 줄 알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숨을 때 꼭 보이는데 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든 거는 다 놀이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말로 표현해요. 아 맞아. 놀이할 때 쓰는 영어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뭐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하진 않죠. 제 마음은 계속 지금 순간 저는 쿵후와 인디언을 동시에 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니까 소리를 내서 아 답답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추임새를 넣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도와주세요. 그럼 일단 전체대화부터 특허전 전체대화 주세요. 네, 오늘도 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더욱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좀 많아질 겁니다. 펜도 많이 쓸 거고요. 쓸 거고는 뭐예요? 펜도 많이 쓸 거예요. 말이 안 돼가지고 펜을 꺼내서 글도 많이 쓸 거예요. 저희 또 써봐야 우리 애한테도 또 실력 도움 되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미션부터 출발할게요. 자, 이제 아이가 숨은 거예요. 찾으러 간다. 숨고 나서 찾으러 간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으러 간다. 이거는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이상한 말이 써있어. 완전 의역된 표현입니다. 준비된 또는 아닌 여기 여기 내가 나는 고 어쨌든 간다 아니다. 찾는다 아니면 간다 둘 중에 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케이. 자, 직역으로 했을 때는 이제 가거나 찾거나 뭐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고는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게 자, 희영씨 이거 여러분들 이건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덩어리 표현이에요. 전체가 자, 그래서 고 라는 아이디어 좋지만 내가 그 상대방 쪽으로 온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식으로 쓰기 때문에 come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come은 오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come이 오다다 이런 뜻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덩어리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요 단어 요거는 좀 혹시 모르니까 ready가 무슨 뜻이에요, 희영씨? 준비된 준비된 very nice. 그러면 품사가 뭐죠? ready? 이럴 경우에는 형용사죠. 그렇죠. very nice. 대신에 빠르게 발음하면 ready 이렇게 딱딱한 느낌보다는 ready ready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랩이 나면서 그렇죠. 몸 사운드 사이에 d 사운드가 있으면 리을 비슷합니다. 빠르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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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ready ready 라는 단어를 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따로따로 끊어서 얘기하지 말고요. 일단은 직역을 하면 준비되었던 or not 아니든 여기에 내가 온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의역으로 되면 나 찾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추임새인데 누구나 거의 외워서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딱 그거네요. 우리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다 하는 거죠. 준비됐든 아니든 여기 내가 온다 그렇죠. there you go. 원래는 이제 I come here 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영어에서는 도치라는 게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으로 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here I come 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그런 편 페레이즈가 되겠습니다. 덩어리 편처럼 이거를 그냥 외워버릴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이한테 하는 느낌 친구한테 하는 느낌으로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ready or not here I come ready or not here I come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요. 리듬을 아이한테 하는 거 특히나 here 그렇죠? ready or not here I come ready or not here I come 너가 숨은 거 준비됐든 나 간다 찾으러 간다 라는 뜻이고요. 이건 사실 나라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단어를 다른 걸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조금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ready or not I ate it 준비됐든 안 해도 먹었다? 아니 이런 응용 방법이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ready가 아까 형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or not 이렇게 하는 거는 따로 나중에도 다른 문장에도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든 아니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 볼게요. 배고프든 아니든 이러면 어떻게 해요? hungry or not 오케이 그러면 해야하만 한다 have to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배고프든 아니든 난 먹어야만 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저기 hungry or not I have to eat there you go hungry or not I have to eat 살아남기 위해서는 hungry or not I have to eat 이렇게 문장화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준비되었던 아니든 나는 상관하네 ready or not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좋아요 it doesn't matter I don't care 이런 것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 문장을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케이? 자 해볼게요. hungry or not I have to eat hungry or not I have to eat ready or not I don't care ready or not I don't care 준비됐든 아니든 나는 상관 안 해 나 그냥 가버릴 거야 뭐 이런 느낌을 준다든가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ready or not here I come ready or not here I come 내가 찾으러 간다 라고 아이한테 얘기하다가 막 하다가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보인다 잡았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아바타의 명대세가 생각나네요. 뭐요? 아바타에서 I see you 오 무서워 되게 그거 사랑스러운 데서 아 그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목소리가 제가 공포를 선사했다면 무서웠어 거기서 이제 목소리 I see you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아름다운 대사였어요. 오케이 I see you I see you 엄마가 이래 봐요. 엄마가 와서 I see you 내가 갑자기 우리 잡아야 되죠. 우리 see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아 뭘 한번 볼까 이렇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본다는 느낌보다는요. 소극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보는 것들을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어 너가 보였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ee 라고 하는 것은 보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욱 더 맞아요.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나는 네가 보인다 라고 말투를 쓰는 게 조금 더 좋겠고요. alright? So I was looking for you 지나가다 I saw you I see you 이렇게 하면 네가 보였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see와 look 그렇게 해서 차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부러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의도를 가지고 look을 오히려 쓰는 게 더 맞겠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뒤에 지금 뭐라고 돼 있죠? I see you 뒤에 I see you I got you I got you There you go Brown to you Right 왠지 나 get get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뜻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적으로도 많은데 우리가 잡는 것도 get 그리고 뭔가 이해하는 것도 get 한다고 얘기하고 얻는 것 맞아요. 이런 것들 다 get 인데요. 사실 I got you 라고 하는 것이 뜻이 두 가지가 그래서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I got you 할 때는 내가 너를 get 한 걸 과거로 해서 나는 너를 잡았다 혹은 알겠어 이해했다 get 자체가 이해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희영씨가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몰래 도망가려고 할 때 나를 잡고선 I got you 그렇죠. I got you 이런 느낌 아니면 희경 이건 이건 이런 뜻이야 이해했어? 이랬을 때 I got you 그렇죠. I got you 이렇게 이해했다 라는 뜻으로도 대표적으로 두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화에서 I got it I got it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알겠어 이런 의미인가요? That's right. 그런 경우에는 너를 이해했다는 거라기보단 너가 한 말을 이해했다 그것을 이해했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I got it I got you 둘 다 괜찮아요. alright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ee you I see you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아무리 글로 써도 외워지지 않아요. 뭐냐면 친구랑 장난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영어 스터디를 하는 분이랑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실제로 숨바꼭치라는 거 찾듯이 연기하듯이 하면 I got you 라는 게 입에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I got you I got you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가 아이는 너무 순수하잖아요. 다 보이는데 숨어 있는데도 저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에 떠요 너는 너는 어떻게 떠요 나를 나를 찾다미 그렇죠 찾다미 하우디쥬 찾다미 하우디쥬 찾다미 하우디쥬 찾다미 파인드 가겠습니다. 오케이 F I N D 파인드 Alright So how did you find me 가 맞는지 이제 파인드 보도록 할게요. 오픈해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정답 알겠습니다. Very very nice. 우리 파인드라고 하는 건 저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좀 뉘앙스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찾다보다는 약간 찾아내다 이 말투 자체가 이미 결과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파인드는 찾아내다 왜 이런 정확한 직역을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거 말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어떤 동사 썼는지 기억나요? 난 너를 찾고 있음 Look at Look at 아 이거는 보단 대 그냥 보단 대 그러면 and 말고 Look for 손 줘보세요 오랜만에 줘보세요 여기 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You guys remember this? 파인드는 이미 찾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I found it. 난 그걸 찾아냈어 이런 말투 But look for 이라고 하는 건 그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쓰기 때문에 I'm looking for something 이 얘기는 아직 찾는 게 아니라 찾으려고 하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find 이미 찾은 결과를 얘기할 때 그리고 look for는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 과정일 때 자 그리고 How did you 뭐 이렇게 갔는데 How가 무슨 뜻이야? How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Did you 이렇게 하면 질문이 현재에요? 아니면 과거에요? 과거 과거 좋습니다. did 라는 걸 썼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How did you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동사원형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니?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했니? 그런 동작을 그렇죠? 여기서는 동사원형이 뭐죠? How did you find 그렇죠. find라는 것을 쓴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를 찾아냈나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입영작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Here we go. 알고 있다. 알다가 뭐예요? 알다. 그냥 알다. No. No, right? 그러면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How did you know my name? Perfect. You guys got it? All right. How did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어떻게 알고 있어서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How about this one? 뭔가 희경씨가 음식을 만든 거예요. 이거 딱 먹어보다가 아니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어. 근데 희경씨가 맛을 보다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How did you 만들었어? How did you make this food? How did you make this food? That's fine, right? So how did you make this? It tastes so good. How did you make this? It tastes so good. How did you make this?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오! 희경씨가 물론 이미 컨미디언이시지만 컨미디언 시험을 봤는데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희경이가 그 오디션을 어떻게 패스했지? 물어보면 How did you make this food? How did you make this food? 제가 마지막 거를 준 이유는 이번에는 유가 아니라 주어를 쓱 바꿔본 거예요. 근데 주어가 유도 아니고 심지어 희, 시, 데이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일반 고유명사 희경 이런 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어디다 넣어야 될지 저도 순간 당황이 돼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작 아니면 입영작 연습을 할 때는 주어를 막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 How did you? How did you? 잘 되네? 잘 되네? 하다가 갑자기 막힐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또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또 연습하게 되니까. 그렇죠? So how did 희경이 pass the audition? 여기서 pass도 동사 원형인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질문형이 있죠? 여기 How did you find me? How did you find me?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또 마무리를 쳐줘야 됩니다. 미션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은 너의 손이 보였지? 이제 네가 술래다. 와 이런 말을 어떻게 할지요? 나는 보였다. 이제 보였다. 선생님 이제 해석으로. 좋아요 좋아요. 나는 보였다. 너의 손이 두 쪽 다 보이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나 보네. 와 단순히 복수까지 처리한 건가. 이렇게 숨진 않았나 봐. 이렇게 숨다가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보였어. 너의 손이 보였다. 그럼 너가 참 알아요. 술래다. 여기 술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맞는데. 그렇죠. 일단 많이 온 거예요. 그 정도는. 제가 영어로 배우는 사상 처음으로 술래라는 걸 영어로 제가 이제 배우게 될 날이 올지 몰랐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일단 뭐 이게 뭐 술래라고 해서 제가 뭐 예전에 저였으면 뭐 이게 뭐 알코올 뭐 아니면 뭐 이제 드링크 뭐 이런 거 했었겠죠? 술래 뭐 이런 거.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뭐 알코올래 뭐 이런 거 했겠지만. 옛날까지도 아닐걸요?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Now you are 술래. 떠오르는 거 없죠. 솔직히 말해. 자 저희 감독님들 찬스 한 번 쓰겠습니다. 뒤돌아서. 이번엔 우리 감독님들. 감독님들 웬만하면 다 알려주시거든요. 세상에. 너무 갑자기 돌아서요. 앞에 얼굴 머리가 얼굴에 앞에가 있는 줄 알았어. 어머나 어머나. 모르시죠? 아무도 몰라요. 이거 봐. 나도 이런 순간이 올지 몰랐다니까요. 술래? 술래. 술래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You are? You are you. 아니야. 물건을 나타낼 때. 그거. You are thing. 그거. You are that. 어? 대시랑 비슷한데? You are it. 감탄을 잘 안 했어요. 감독님들도 놀랐어요.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요? 다 해. 그냥 제가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쵸? I saw your hand. Now you're it. 자 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앞으로는 술래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Yes. 정말 it이라는 거에 뭐 그것 이것저것 뭐 이런 다 막 뜻이 있잖아요. 그중에 실제 뜻이 술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맥상 이게 술래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 대박 소름. 너는 그것이야. 그 썩소는 뭐예요? 지금 무시해지는 거예요? 뭔가 뿌듯한 거야. 내가 못 맞춰서 거봐봐라 이제 못 맞추는 게 생겼다. 어머 어머. 이제 술래가 있다. 그런 뜻이 있는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또 재밌잖아요. 왜냐면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아예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재밌네요. 선생님.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술래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I am it. There you go. I'm it. 그러면 내가 이제 술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야 이거 너무 간단하면서 굉장히 반전이다. 생각을 안 해봤던 그런 단어시죠. 전혀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saw your hand. 그러면 이제 다행히도 현재형이 기본 보이다, 봤다. 그리고 이제 PP만 오늘은 해결하면 되거든요. 뭐가 있죠? See saw. See saw scene. There you go. 우리 기본적인 거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See saw scene. 그리고 우리가 hand가 무슨 뜻이죠? 당연히. Son. 오케이. 자 손이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 펜을 꺼내주세요. Oh my God.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내가 지금 뭐 내가 이렇게 참 병원 느낌으로 갈 줄이야. 아니 왜냐하면 손만 보이지 않고 다른 데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럴 거야. 계속 손이 모였다 말이야. 알겠어. 발. 발. 단수. 단수로요? 복수 말고? 말고. 단수원 하죠. 걱정하지 마요. 복수도 할 건데 뭐. 애프로 시작하죠? Oh yeah. 푸다 아니면 피시죠? 단수잖아요. 저는 O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 복수죠? 그럼 이제 이게 핏이에요. 오케이. 일단은 계속 쭉 가볼게요. 어깨 뭐예요? 어깨. 어깨는 헤드 숄더에요. 쇼 5. 이걸 다 맞추게 하려면 뭔가 내기를 하면 돼. 형. 등. 등. 앤드. 아. 무릎. 헤엑. 셀다. 니에 앤 다닛. 니니니니니니니니. 어? 니. 어? 어? 오랜만에 닭살 파이팅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퍼펙트! 와, 베리 나이스, 오케이 I don't know how many of you guys got all these right, but 드디어 제가 이제 유치원생들도 맞춘다는 그 단어들을 제가 다 맞춘 건가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모를 수 있어요 자, foot 단수구요, feet 복수, 오케이? 그리고 shoulder, spelling, 정확합니다 그리고 무릎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만약에 단수로 쓰면 니고 복수로 쓰면 뭐가 더 붙어야 될까요? 니 위? 그렇죠, S를 붙이면 두 쪽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shoulder,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houlder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left shoulder, right shoulder, right shoulder, right 자, 우리 이거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I saw your hand I saw your hand Now you're it Now you're it 그렇죠, 너가 술래다, 까지 해봤고요 소영이, 저 진짜 한 번만 더 소름 돋아도 돼요? 어깨가 양쪽 어깨를 shoulder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부위만 shoulder예요? Shoulders 그러면 양쪽, 양 어깨는 Shoulders예요? 그렇죠 아, 또 소름이네, 알겠다, 알겠습니다 보통 두 개 많이 있었네요, 이렇게 네, 저는 이걸 복수로 생각하고 어깨! Shoulders 아, 또 그거 아니었어요 All right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미션 문장 개입어봐야죠 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음, 우리가 아래 거, 우리 했던 거 부분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셔도 괜찮아요 찾으러 간다, 보인다, 잡았다, 이거는 제가 너무 길이니까 나눌게요 준비됐든 아니든 내가 여기 간다, 여기 내가 간다 Ready or not, here I come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네가 보인다, 어떻게 하죠? 나는 네가 보인다 I see you 내가 너를 잡았다 I got you 좋아요, 자, 다음 거 어, 나는 너의 손이 보였어, 이렇게 하면 I saw your hand 자, 그리고 이제 네가 술래다, now Now, you are it 그렇죠,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아, 오늘 또 신나는데요? 칼만나서 대화 나눠보죠 칼만나서 대화 나눠보죠 아, 오늘 또 I적인 느낌? 네 그때도 요거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럼요 오케이, 고해 자, 꼭꼭 스몰 알 Ready or not, here I come I see you, I got you 이럴 수가 How did you find me?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안 보이니? 너 투명인간 아니야 사실은 엄마가 I saw your hand I saw your hand I did 그러니까 이제 너 차례야 오케이 You are it 오케이 I found you then, alright? 숨으세요 자, 엄마 찾아봐라, 엄마 공기 뒤에 숨을게 공기 뒤에 저기 뭐야 공기 뒤에 어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어, 보이니? 네, 바로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전체 대화 듣고 오자 전체 대화 주세요 卡 10 10 21 22 22 22